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수출성 김아인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의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의사 기초용어 제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원시적 불륭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불륭중의 원시적 불륭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베개체주도 별장이 있는데 울가별장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12월 1일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사실 그 별장은 그저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별장을 12월 1일날 매매계약 체결했죠. 이게 원시적 불륭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별장을 이행할 수 없죠. 이게 원시적 불륭인데 원시적 불륭은 무효,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했어요? 성립했죠. 성립도 안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불성립과 성립했지만 무효는 서로 다릅니다. 이건 성립했습니다. 그럼 매매를 12월 1일날 했죠. 그럼 매매일 12월 1일날 갑은 별장이 그저께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물론 갑이 아주 뻔뻔한 놈이면 별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매매하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갑도 몰랐겠죠?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나올 때 내 목적물이 온전히 있는가 확인은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갑은 별장이 그저께 없던 사실을 몰랐더라도 초고도 확인하지 못한 과실, 과실이 있습니다. 갑은 분명히 악이거나 과실 둘 중에 하나고, 반면 을은 내 영역 아니죠? 을은 별장이 없어진 걸 전혀 몰랐으니까 매매장소에 남았겠죠? 전혀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럼 사실 별장이 그저께 없어져서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매매했죠? 그래서 지금 무효인 계약을 유효라고 완전히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 별장을 샀어요. 12월 2일 날 매매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을 받고, 저 별장 창문이 큽니다. 별장 창문에 딱 맞는 커튼까지 다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자 흥분했죠? 이렇게 흥분했는데 사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전에 이미 불가능이었죠? 그럼 을은 이 무효를 전혀 모르고, 이 계약을 유효라고 신뢰하고, 괜히 쓸데없이 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랍니다. 즉, 대출금 갚으면 되지만, 중도상한 수수료 발생할 수 있고, 커튼은 필요없어 찢어버려야겠죠? 이런 돈이 신뢰손해, 신뢰이익입니다. 그걸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배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은 매매 당시에 악이거나 과실, 과실이 있죠? 그럼 상대방 을, 무과실 을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을이라면 분명히 쫓아가서 그 돈 받을 겁니다. 단, 을은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이익이란 별장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을에게 만약에 등길을 넘겼다고 가정하세요. 그때 얻었을 이익, 그래서 그건 우리 최대 얻었을 이익이라, 그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별장이 살아있어서, 을에게 등길을 넘겼다 해보세요. 그럼 바로 되팔았을 때 얻을 이익, 전매차이, 그런 게 이행이익입니다. 자, 그럼 535조 법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제목 그대로 읽으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이 있는 갑이 무과실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1항, 목적이 불륭한 기억을 체결할 때, 즉, 별장을 이미 넘길 수 없죠. 그 다음 파란색이 나와요. 그 불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 갑. 매도인 갑은 상대방의 을, 을이. 그 다음 그 계약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신뢰 손해, 신뢰이익.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갑이 을에게 배상해야 되죠. 그러나 단서, 그 배상이익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게 이행이익, 이걸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을은 갑에게 총괄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항, 전환교정은 상대방 을이 그 불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랑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할수면 빨간색 상할수, 계약과실, 체결삼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선무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선의의 아기가 있는데, 선의 같은 걸 몰랐다. 아기가 알았다죠. 네,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실수입니다. 잘못이에요. 그럼, 무과실은 몰랐죠?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 말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고.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색깔이 같아요, 모른 경우.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답니다. 반대에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몰랐답니다. 실수로 몰랐다요. 그리고 이처럼 과실, 무과실은 선의에만 나옵니다. 악의는 알았죠? 안게 뭐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악의에는 과실, 무과실이 없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옵니다. 그럼, 자,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상할 수예요. 그럼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 수.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로서, 이렇게 상할 수, 반대가 상선무, 상선무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535조 2항에서 2항. 상할 수라면 1항 책임 없습니다. 반대가 상선무.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을, 을은 빨간색 선의 무과실, 상선무 써있죠? 이처럼 을은 선의 무과실일 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이 535조 책임은 계약 체결할 때 갑이 과실 있었죠? 이 과실 있는 자가 무과실인 을, 을에게 신뢰선의를 책임지는 게 원시역불능에서 535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원시역불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